내가 술 조금만 먹으라고 했죠? 그리고 지금이 몇 시에요? 네? 미안해요. 세상에선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. 진짜 있었어요. 그리고 뭐고. 아무래도 오늘은 아빠와 맨날을 맞아야겠어요. 뭐하세요 아가씨? 기다려 봐요. 됐다. 엄마도 뭐하는 건 없는데 아빠가 이렇게 나쁜 것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. 엄마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훌륭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가 신랑하지 않죠. 그렇죠.